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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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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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인에 네 오늘은 제가 한 번도 안해본 공포게임을 해볼 거에요 어떨지 궁금 하긴 한데 사실 제가 무서운 영화는 으으으윳 이러고 그냥 보거든요 눈이 이렇게 안 가린거 약간 좀 참으면서 보는데 게임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긴장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그럼 바로 해볼게요 네 게임의 이름은 Escape the... 아유오키? 아유오키? 뭐 아무튼 뭐 그런 게임이에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... 음악이 왜 이래? 음악이 왜 이래? 해볼게요 어우 기분 나쁜 음악이 나오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겠지? 오오 어 이거 익숙한 노래인데? 빰빠바바밤 빰빠바밤 일단 주인공의 이 무서운 호흡소리가 들리고요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W로 움직이고 그리고 F를 누르면은 오! 플래시가 꺼져요 그리고 달리기는 이 Shift를 누르고 뛰면 돼요 C 누르면 안 줄 수 있고 뭐 안 주면 책상 밑에도 들어갈 수 있어 아 문은 못 여는 건가 딱 보니까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같죠? 다른 키는 없구나 어 어 이상한 소리 들려요 어 잠깐만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오네 오케이 일단 귀신의 얼굴 한 번 봤으니까 괜찮아요 대충 이 게임에 그거를 들었어요 그냥 이 집을 탈출하면 돼요 그리고 귀신이 올 땐 불을 끄고 바로 나가볼게요 그냥 닫힌 오오오오옹 아 정말 아 정말 어 여기 안 열려요 어 이거 눌러야 열리지 닫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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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근데 귀신이 올 때 숨으면은 어 불을 꺼 귀신이 나올때 소리가 나오는구나 소리가 안 멀어져 계속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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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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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어떻게 해?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아 나 제가 진짜 이런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키가 필요해요 이런 거를 어 죄송해요 야 소리 들려 잠깐만요 어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안 들었어 너무 빠르잖아 잠깐만요 나 이거 깨야 되는데 아니 제가 이런 게임을 잘 못해요 약간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거를 이렇게 진짜 불을 끼고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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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왔어 또 왔어 못 찾고 와 아 귀신이 귀신이 이거 난이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? 귀신이 두 명인 것 같은데 난이도 어려움인 것 같아 왜 계속 들어와 이거 밟으면 또 뭘 하는 거 아니야? 안 밟았어 어? 소리가 들리는데 문이 없어요 아 죽었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난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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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칭그러졌네 이제 아니 어떡하지 아 아니면 아닌데 어 아 아니면 저기 거실에 숨을 데가 있나 자 이제 자신있게 할 거예요 바로 나갈 겁니다 바로 나가요 거실에 숨을 데가 있는지 한 번 볼게요 아 일단 여기 한 번 숨고 빨리 빨리 뭔가를 찾아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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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열쇠 찾았어 뭐야 여기 있었구나 바보 바보짓 하고 있었네 뭔 소리도 안 들리죠? 아이고 이게 키가 아니네 뭐야 이거 내가 뭘 짓은 거지? 미안하다 미안하다 숨을게 자 이제 나올거야 안녕 인사 한 번 해주고요 자 바로 다시 나가라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미안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나 지금 왜 자꾸 왜 뭐해 옆에서 징구야 두 마리야 두 마리야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거 같은데 제가 뭘 죽긴 했어요 이 죽은 건 어떻게 쓰지 나와봐 빨리 아이템에 누르면 되나 아니면 어디 가야지 이걸 쓸 수 있나 응 여기 숨만게 되나 제발 오 숨아지는구나 여기 있는진 모르겠지 아 얘네가 저쪽 방에 갔을 때 내가 가야되나 봐 그쵸? 여기도 숨을 수 있나? 오 여기도 숨을 수 있어 아 숨을 공간이 생각보다 많아 나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가야 되는데 숨소리가 들려 근데 아까 여기 가다가 잡혔는데 저 친구가 일로 갔을 때 제가 맨 처음 그래 일로 갔을 때 일로 가잖아 이때 가 그럼 이때 가 뛰어 그냥 오 잠깐만 많이 왔는데 많이 왔는데요 저 잡힐 것 같아요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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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야 눈이 보여요 아 날 보고 있구나 오 너무 마중 나갔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포게임을 해봤고요 엔딩은 못 봤지만 너무 재밌네요 그럼 안녕 으앗아 으앗아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 하려면 하루종일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나중에 공포게임을 조금 연습을 해서 엔딩을 또 깰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에 슬쩍 이제 더워지는 시기 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공포게임 하는 거 보고 더위를 같이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